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natal porque no sabía no sabía eso de ser el primer extranjero en ganar el mvp e solamente ponente con centrarme trato hacer las cosas bien y han salido bien las cosas del equipo está muy bien y vamos de nuevo a la corean serie y vamos por el título 일단 먼저 하늘에 감사드린다고 하고 외국인 선수 최초로 이렇게 MVP를 받은 적은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매우 영광스럽고 매우 기쁘다고 하고 지금 팀 분위기도 좋고 전체 팀원들 자체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가서 타이틀을 가져오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합니다. 부산이 열세라는 전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헌수단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인도 그렇고 어떤 각오를 가졌는지 궁금해요. 그들 여러분이 오늘 좋고 에어어로 둔을 다 calculate 혹은 조금의京시까지 그런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선생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첫 방식이 바로 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Fitness hemos 있었어요. 우리 둘 다 함께 요즘은 애들이 많이 했고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첫 방식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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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팀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좋은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팀을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두 아시다시피, 저희 팀 자체가 정규 시즌과 포스트시즌의 완전 다른 팀이 되는 것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서,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서, 저희 팀원들과 뭔가 더 끙끙함을 보여주는 것 같고, 서로 더 응원하고, 서로 더 좋은 말 해주면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19년도 첫 시즌에 우승하셨고, 지난해 아쉽게 놓쳤거든요.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래서 좀 놀일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 마일드카프트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길을 걷고 있는데, 마지막 우승 목표가 좀 더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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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두 번째 경기, 대단한의 сил Encyclopakte이 왔다. 저는 앞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할 때, 이제 경기장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고 확실히 우승을 하겠다고 합니다 두산에서 가장 필요한 전력이 같은 쿠바 출신의 미란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하고 미란다 선수가 복귀하면 전력이 크게 올라가잖아요 선수단에 대한 그런 선수들도 기대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k 도대표입니다 안들어 intentar 이 경기의 가장 큰 경기입니다. 미란다의 경기에서 가장 큰 경기입니다. 미란다의 경기에서 가장 큰 경기에서 가장 큰 경기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미란다 선수 자체는 KBO 지금 최고 투수라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미란다 선수가 복귀하는 것 자체가 저희 팀이 우승한다는 50%의 확률을 가져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내년 재계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팬들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에 팬들에게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fanáticos 다 diciendo que tienen que volver año que viene, que filmes ya rápido, ¿verdad? 많은 fanáticos te quieren mucho, ahora di algo a los fanáticos. No, quiero darle las gracias a los fanáticos por el apoyo que llevan conmigo en estos 3 años y decirle que siempre salgo el terreno a darle 100% y que esperen lo mejor de Dúsan para esta temporada para discutir el campeonato que vamos con todo. 네, 일단 3년 동안 저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팬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한국 시리즈에 남았는데 저희의 팬분들께 이렇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승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에 포함이 됐네요. 페르난데스 선수가 두산에 남을지 재개양 여부 많은 두산 팬들이 염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정도 활약이면 남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죠. 한 시즌에 180개 이상 한타 때려주는 타자가 구하기 힘듭니다. 무조건 잡아야죠.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저리 유명한 선수 이름 다 있잖아요. 호세, 외구의 페르난데스. 메이저리 스타들이 다 있어요. 네, 페르난데스. 그런 타자도 구하기 힘듭니다. 페르난데스 선수의 재개양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은데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